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우선 올해 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은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훈련 성과가 아주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2023연합합동화력경멸훈련은 5차례에 걸쳐 한미연합합동전력이 대거 참가하여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연합합동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며 우리군의 위용과 K-방산의 실전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군과 K-방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그럼 어떤 무기들이 공개됐습니까? 우선 우리 K-방산의 대표주자인 K2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가 참가하여 실전에서의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육군 아미타이거의 K808 장갑차와 다목적 무인 차량, 자폭 드론을 비롯한 각종 드론, 그리고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참여하였습니다. 미군 전력으로는 킬러 드론이라고 별칭을 가진 무인정찰 공격기 그레이 이글과 조한미군의 4세대 주력 전투기인 F-16, 그리고 화생방정찰 장갑차가 최초로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의 단합된 결속력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물론 한미군사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첨단 무기와 장비가 총출동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훈련의 내용처럼 북한이 도발하면 신속하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줬는데, 어떤 인상적인 훈련이 있었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현장에 가신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차례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실 정도로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련장 로켓이 훈련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며 표적을 명중시키고, 전차, 장갑차, 포병, 헬기 등 모든 가용자력이 집중적으로 통합사격을 했을 때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파치 공격 헬기와 F-35K 전투기가 관중석 가까이에서 기동할 때에도 많은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훈련들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특히 한미화력 시범을 직관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매우 인상적이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 국산 무기체계의 위력을 현장에서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훈련을 직관하며 여러 차례 인상적이라는 표현을 했고, 장비 관람 중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측이 우리 무기체계의 성능과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국방, 방산 협력을 다양한 영역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폴란드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정말 K-방산이 활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앞으로도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통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 말씀해 주시죠. 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 방위라는 숭고한 임무를 환수하기 위해 한미군사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과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네, 힘에 의한 평화 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된 듯한데요. 앞으로도 첨단과학기술 광군건설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실 정책기획차장 김성구 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